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는 이 표를 보면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알아보고 끝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박스라고 했습니다 BNT162 B2 실험군의 숫자는 18,198명이고요 플라시보 대조군의 숫자는 18,325명입니다 18,198 더하기 18,325는 36,523명입니다 그리고 이 36,523명이 바로 여기 있는 전체 임상 참가자 수인 36,52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사스코브트 인팩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상인입니다 정상인 36,523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생리식염수를 예방접종한 뒤 결과를 추적관찰해 본 것입니다 무엇을 추적관찰하느냐? 코로나에 걸렸는지 추적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적게 걸리게 되면 성공적인 임상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요약한 게 바로 이 테이블에 있는 노란색 박스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8명이고 생리식염수를 맞은 사람들이 162명으로 화이자 백신이 효능이 있었습니다 1대1 어사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분모는 다르죠 BNT 162 B2는 전체가 18,198명이지만 플러시보는 전체가 18,325명으로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도 편의상 숫자로만 구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숫자로 보는 게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백신 이피커시를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백신 이피커시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이피커시 포뮬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Risk Among Unvaccinated Group이 분모입니다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이 써주고요 여기에서 Risk Among Vaccinated Group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이게 백신 이피커시입니다 공시만 보면 잘 모르겠죠? 직접 계산해보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아주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임상 논문에서 Risk는 사건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Risk죠 여기에서 Risk는 COVID-19 Accurrence니까 8명과 162명입니다 그리고 Vaccinate Group은 18,198명이고요 Unvaccinated Group은 18,325명입니다 그렇다면 총 4개의 숫자가 갖춰졌습니다 8명, 162명, 18,198명, 18,325명입니다 눈치껏 각각 분수를 만든 다음에 나눠주면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Risk 8명은 BNT-162 B2의 Risk고요 두 번째 Risk 162명은 생리식염수의 Risk입니다 그리고 각각 전체 참가자 수가 있고요 이걸 분자 분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BNT-162 B2는 0.00044가 나오고요 생리식염수는 0.0088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구한 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0.00884-0.00044를 한 다음에 0.00884로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Unvaccinated Group에서 Vaccinate Group을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이렇게 해야 부호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Risk는 Vaccinate Group이 클까요? Unvaccinated Group이 클까요? 상식적으로 Unvaccinated Group이 더 크겠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Risk는 사건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걸 말하죠 당연히도 생리식염수를 예방접종한 Unvaccinated Group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Risk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Risk가 더 큰 Unvaccinated Group에서 Risk가 더 작은 Vaccinate Group을 빼주는 겁니다 0.00884-0.00044 이렇게 말이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Risk를 이만큼 감소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 얼마에서 얼만큼 리스크를 감소시켰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차이에다가 0.0088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0.95가 나옵니다 화이자 백신 효능 95%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95%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화이자 백신의 Vaccine efficacy를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0.95가 나왔죠 95%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95%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또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징적인 것은 더 뉴머레이터입니다 분자인데요 차이를 구해줬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Risk Among Unvaccinated Minus Risk Among Vaccinated 이걸 Risk Difference라고 부릅니다 리스크의 차이죠 리스크끼리 빼줬으니까 리스크의 차이죠 그런데 차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Risk Difference를 또 다른 말로 Excess Risk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드디어 살아납니다 초과 리스크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그룹에 비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초과 리스크가 바로 Excess Risk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의 리스크에 비해 백신을 맞은 그룹이 줄여주는 리스크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얼마나 줄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리스크 중인 얼마나 리스크를 줄여주느냐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5%라고 해보겠습니다 5%가 리스크라면 이걸 최대한 많이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좋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니까 리스크가 1%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1은 4로 4%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5%의 리스크 중에 4%의 리스크가 줄었으니까 4 나누기 5는 80%가 되어서 효능이 80%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원래 백신이 없었다면 리스크는 5%였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리스크를 1%로 확 줄여서 그 차이를 보니까 4%의 리스크를 줄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5%였던 리스크 대비 4%를 줄여줬다는 걸 의미하는 게 4 나누기 5는 80인 80%의 숫자였던 겁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아까 계산해봤던 화이자 백신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0.00이 아니라 퍼센트로 바꿨습니다 백신 8 그룹의 리스크는 0.04%입니다 그리고 언백신 8 그룹의 리스크는 0.88%입니다 차이는 0.84%입니다 이만큼 리스크를 줄여줬다는 건데요 전체 분모인 0.88%에 비해 0.84%를 줄여줬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줄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이 오른쪽에 95%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모로 언백신 8 그룹의 0.88%가 들어가는 이유는 전체 리스크가 얼마였는지가 분모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95%라는데 이 95%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신 이피커시는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줬느냐는 의미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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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